군 당국이 다음 달 초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도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전 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일정을 묻자 협력업체 등과 최종 협의 종이라면서 4월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정찰위성 2호기는 미국 플로리다 소재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라인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. 한편 군 소식통은 북한도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인원과 장비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